여러분들은 진정 몸짱을 원하는 꼬아! 그렇다면 운동을 하고 있는 꼬아! 언제까지 몸짱들을 부러워만 할 것인 꼬아! 분명히 최초 실시간 몸짱 프로젝트 우리는 헬스포이 부담아럽다!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도 얼마든지 운동을 할 수가 있다! 오토바이 타니까 정말 좋지 않냐? 오토바이 탈 때는 꼭 헬멧이 써줘야 돼 당연하지 근데 그거 알아? 헬멧 가지고도 운동이 가능한 거?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지금 우리 안에 필요한 군버! 헤이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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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난 이게 운동하는 거야 아니 이게 안 들어가지 헤이스타일! 이제 음악에 맞춰서 헬스보우와 함께 운동을 할 시간이다! 그 맞춰! 헤이스 inhabited Giving 헬멧 가지고 강력한 recommendations 전 국민이 몸짱이 된다면 우리의 인사법은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까? 어, 유대리! 어, 유대리! 이야, 이거 얼마나 많아. 이야, 이거 얼마나 많아. 이야, 반갑다, 반갑다. 부장님 오신다. 어,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어, 그래, 그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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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유대리! 지금 자네 입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말이야. 벌써부터 다 아무나 떨고. 죄송합니다. 일이나 똑바로 하게! 죄송합니다. 회장님 나오십니다. 아이고,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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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유부랑은 인사성이 참 밝아요. 근데 갱년차 한 번 들려왔네. 유부장, 예! 열심히 해주게.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지금 회장님한테 wanna купir 안풉어! 헤이스타일!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헤어, 헤어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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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직도 우리랑 같이 운동을 하지 않는 기야! 지금도 시간이 없다는 빈계만 될 것 같아 기야! 남자 셋이서 하루 5분만 투자하면 아주 쉬운 상체와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다! 보여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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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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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얼마나 쉬운가! 자! 이제 우리의 몸을 공개할 시간이다! 변화가 느껴지는 기야! 나의 체중을 공개하겠다! 오! 야! 알았어! 야! 자! 70! 6kg대에 접어들었다! 이제 우리는 조각상의 몸매와 닮아가기 시작했다! 조각같은 몸매! 상호는! 다비드상! 상민이는! 상민이는! 마르스상! 우리 승민이 형은! 도라루방! 꿀봤어 진짜! 자! 4,8009인 모드이야! 몸땅이 되는 그날까지! 국내 최초 실시간 몸짱 프로젝트! 우리는! 헬스 보이! 부가를 낳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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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